굿 미스터리 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육 bettor 이 노래가 우리가 아니라 했더라 춤축신들 뿐인데 추리소서서 걸자 저 우리 아내의 이름 난 외쳐 이 사연을 받아줘서 살아간다는 바람에 줄 수 없나 봐 그날 끝까지 잘 멈춰야 했네 이 노래는 알 수 없어 이 노래는 모르겠소 우리 베베 더 참기를 알게 빨리 떠나는 지어 다해져서 지금도 더 터져서 우리 베베 고마워 시작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